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가봐야죠.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정부 결정이 나왔다는 거죠. 어제 정부의 4차 추경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사실은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네 번째 확정을 했는데 이게 7조 8천억 원의 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조 8천억 원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줄 거냐 전 국민 다 줄 거냐 선별할 거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나온 거예요. 먼저 4차 추경의 주요 신규 대책에 포함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들에게 새 희망 자금을 100에서 200만 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폐업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상당히 많이 심각하죠. 여의도에도 의료업체라든지 의료상점이나 이런 데들 거의 지금 하루에 한 분도 가지 않는 그런 점포들이 많다 보니까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씩 그리고 코로나 극복 일자리 프로그램 아동특별돌봄지원 왜냐하면 학교도 못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맞벌이하는 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1인당 20만 원씩 주는 거 또 13세 이상 이거 가지고도 얘기 다 많았죠. 나이로 제한한다 하다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13살 이상의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 원씩 지급하는 거 대충 이렇게 4차 추경 재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핵심은 291만 자영업자에게 그 수준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지급한다 이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알 수는 없고 몇 가지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뽑아봤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원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중에서 장사가 잘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소상공인 세이방자금 홈페이지를 신설한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신설을 해서 내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신청을 받고요. 가능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한다. 자금이 지급되지는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거 선별할 때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당신은 이게 지급 대상입니다. 아니다 정도는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이거 신청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들은 매출 따지지 않고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한다든지 미용실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부가세 개설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간이과세 대상자라고 하는데 연 매출 기준으로 4,8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매출이에요. 이익이 아니고. 한 달에 400만 원 이하면 이거 세금 낼 게 없다라고 우리가 국세청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간이과세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매출 증가, 감소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10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정부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별도의 신청은 안 하셔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업종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이 되잖아요. 지금 식당이라든지 호프집 이런 데 가도. 엊그저에도 저도 저녁 먹다가 옛날 동료들하고 호프 한 잔 하려고 했더니 9시 넘으니까. 그분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정부의 시책 때문에 영업을 제한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32만 명 되는데 영업 제한 조치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150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종이 뭐냐 하면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이 있거든요. 그게 유흥주점, 무도장, 반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저는 이게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많은데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부패, PC방, 방문판매, 대형학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흥주점하고 무도장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무도장. 무도장도 힘들어요. 무도장, 정포로 안타까운 모양인데. 이게 유흥주점이라는 게 접객 종업원을 쓰는 그건가 봐요. 유흥주점? 네, 유흥주점이라는 게. 통상 얘기하면서 룸사롱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런 데까지 어떻게 지원을 하냐. 그래서 유흥주점과 무도장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2종 중에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질문도 있네요.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 반란주점 모두 자영업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습니까? 정포로 같은 분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콜라텍인데요? 네, 그런데 유흥주점하고 콜라텍 등 무도장. 이게 콜라텍 등 무도장이라는 거죠. 이른바 옛날로 치면 캐바레 같은 거잖아요. 요즘 건전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감성주점은 받는다는 거예요. 감성주점. 지금 감성주점은 모르겠어요. 제가 뭔지. 감성주점 이런 거는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사실 용어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잘 따져보셔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업종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감성주점이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지 그게 행정적으로 업종을 이렇게 나눈 건 아니냐. 아니요. 이 감성주점이 이런 것들은요. 따로 있어요? 당연하죠. 이런 정부에서 지자체라든지 허가 내줄 때 이건 감성주점입니다. 감성주점이? 네.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다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방을 설치할 수 있다 무슨. 아니 감성주점이 뭐여 도대체. 뭐 이렇게 80, 90년대 이런 거 음악 나오고 하는데 감성주점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한 가정에 이번에 최대로 얼마 받을 수 있는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최대로. 이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있다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가 PC방을 운영하세요. 왜 웃어요. 가상의. 가상으로. 가상으로. 아빠가 PC방을 운영하시고 어머니가 특고라고 해야 돼요. 특고. 그렇죠?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 이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험 설계하시는 분. 네. 보험 설계하시는 분 지금 대면 못하시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보험 설계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딸이 아들이 있는데 취업준비생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취업준비생이에요. 아들이 취업준비생이고 또 둘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최대 42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돈이죠. 왜냐 아버지가 소상공인 지원금 200만 원 받을 수 있고 특수고용직인 어머니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취준생 아들은 취준생에 대해서 지원금 50만 원. 그리고 초등학생 딸 아동 돌봄이 비용 20만 원. 그러면 420만 원까지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4인 가족 모두 휴대폰 13살 이상은 다 주니까 2만 원씩 주잖아요. 그럼 8만 원. 그래서 428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계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신문에 굉장히 자세하게들 나왔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 받을까 이게 또 관심거리이잖아요. 돈을 실제 받는 날. 그래서 1차 지원금 대상자들은 이번에 별도 심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받은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데이터가 있는 분들은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게 정부 아니고요. 만약에 심사가 필요한 분들은 대상자라도 추석 전까지는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자영업 형편에 따라서 291만 명에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별로 해야 되는지 다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또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이 다 다른데 어쨌든 통신비는 13살 이상이니까 다 준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선별하겠다고 했다가 아마 당정협의회에서 다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비난은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선별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섞여 있는 좀 애매모호한 지원금 체계가 됐다라고 비난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제한된 재원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기도 한데 어쨌든 정부 안이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걸로 해서 경기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라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비판하신 분들은 결국 이거 다 그냥 임대료로 들어가서 건물주들한테 그냥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이거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카카오게임즈 이른바 따상 그래서 코스닥 5위로 한 번 올라갔습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러네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4조 5,680억 원이 돼서 1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15조 정도 되고 2등이 진단키트 만든 시젠이고 그다음에 알테오전, HLB 다 보면 바이오인데 여기에 딱 5등의 카카오게임즈. 6등도 셀트리온 제약이고 7등도 제넥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7위까지 어제 등록이 된 코스닥 시장이 상장이 된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하면 다 바이오 업체들인데 카카오게임즈가 5등이 됐습니다. 따상이라는 용어가 딱 들어맞는 건데 따블된 상태의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모가에서 맥시멈 100%까지 시초가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100% 됐고요. 그 상황에서 장 마감대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있는 상장이 몇 천만 주 남아있는 상한가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160%가 난 거죠. 100% 오른 다음에 상한가니까 160%가. 만 원이 2만 6천 원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대충 리포터들을 읽어보니까 한 4만 원이 맥시멈 적정 주가다 그랬는데 이미 이거 틀리려고 쓴 겁니까? 바로 6만 원대가 돼버렸는데. 참 너무 썼네. 그래서 또 의뢰 나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카카오게임스의 직원들은 대충 우리 사주로 1이나 3억 원 이상씩 차익이 생겼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김범수 회장이 개인회사가 있는데 K큐브홀딩스인데 여기도 이제 지분을 1% 이상 갖고 있어서 카카오게임스 지분을. 465억 원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스는 당연히 최대 주주니까 카카오가 보유 지분 평가액이 2조 1천억 원을 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 너무 어려워서 정부가 291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드립니다. 또 4차 추경 예산을 합니다. 그렇죠? 7조 8천억 원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딱 옆 동네를 보니까 이 새내기로 신규 상장한 회사들은 바로 4조 5천6백8천 원.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시장을 보면 극명하게 대별되는 얘기죠. 경제는 이렇게 힘든데 금융시장은 이게 그래서 정상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푸니까 이게 투자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니까 이런 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전 세계가 다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이기도 하고 경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미국 시장이 출발은 좋게 하다가 또 급락을 하면서 또 끝나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2% 안 밖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뉴스 3 세 번째는 대림산업 뉴스인데요. 대림산업이 DL이라는 대림의 약장 같은데 이쪽 이름으로 지주사, 건설사, 석유화학사 등 3개 회사로 나뉩니까? 네. 원래 대림산업이 우리 이편안산업이라든지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데 만드는 건설사로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예요. 대림이? 네. 대림이. 그래서 건설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금융도 꽤 큽니다. 그래서 이게 어울리지 않는 회사를 왜 두 개를 한 지붕 두 가족을 하지?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두 개 회사로 나눕니다. 대림산업을 DL이라는 회사하고 건설만 하는 DLENC라는 회사로 이렇게 인척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기존의 대림산업 주주들은 DL 주식을 44%, DLENC 주식을 56%,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으면 44주, 56주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서 DL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데 DL에서 케미칼 회사를 또 물적 분할을 해서 형식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DL에서 DL케미칼이라는 화학회사를 100% 보유. 자회사로. 네. 자회사로 보유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자 관점에서도 건설어팡은 좋은데 화학어팡은 안 좋아.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두 명이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건설 회사에. 화학 애널리스트들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빈구석이 있었고 또 복잡하고 또 가버넌스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서 건설과 석유화학을 분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주회사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관심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LG화학이죠. 왜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렇군요. 2차전지 사업 부분이 있고 예전에는 사실 2차전지도 화학 업종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2차전지 산업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 그건 어떤 형태의 분할을 하게 될 렌지 또 안 하게 될 렌지도 투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림 산업을 보면서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대림에서 대림 ENC로 분사하고 그다음에 대림 밑에 대림 케미컬 대림 산업을 대림이라는 DL이라는 지주회사와 대림 ENC 건설회사로 나누고 대림 DL이라는 지주회사에서 다시 물적 분할을 화학회사를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3 기업 소식까지 하나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분이죠.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미국 증시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